도연아, 근데 어떡하냐?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야, 꺼져, 똥 냄새나 어우, 너 똥밖에 안 씻어보게 되잖아 난 요새 약간 상남자 스타일 있지? 맹수 같은, 난 그런 스타일 너무 좋더라 맹수? 나도 맹수야 Mr 사장 그냥 부끄러 mechanism 뭐야? 왜 터빌똥이야? Ok 뭐야... 어떠냐? 야, 최악이야 진짜 너무 싫어 내 심장이 뭐야 Can you feel my heart? 뚱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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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준아 심장 그쪽 아니야 뚱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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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갔어 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봐도 그 여자들도 나를 싫다고 하고 왜 아직도 나는 넌 붙어봐서 할 수 없는지 Listen to my heart 낚으럭 뚱뚱 뚱뚱 força 낚으럭 뚱뚱 uma 얼마나 필요했는지 나 도열맞б게 모드 si 뚜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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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나부 도연나부 오늘 빼먹고 Straw aussie 정말? 엄마, 야, 나는 의자 없냐. 아, 내 똥. 아, 이거 막 상구 친구들 아이가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잔씩들 하고 맛있게 먹어라. 네, 고맙습니다. 야, 뭘 엄청 또 많이 해 주셨어. 약간 상 안 닦으셨나 보다. 상이 약간 찐덕찐덕한데? 그럴 때는 있잖아. 생활의 지혜로 여기 소주에다가 분무기 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닦으면 완전 깨끗하게 닦여. 오, 진짜? 야, 너 엄청 똑똑하다. 멋있네. 야, 이게 멋있어? 야, 이렇게 하면 다 안 닦이잖아. 이거 분무기로 이거 뭐 다 나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닦아. 뭐야? 이렇게 닦아야지. 아, 너 좀 집에 가. 야, 이봐. 비켜, 비켜. 아, 시원하다. 엄마가 술 섞어 먹지 말랬는데. 완전 섞어 먹었네. 엄마가 술 섞어 먹고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했다. 깃댁이 맞았는데. 아, 시원하다. 아, 시원하다, 얘들아. 야, 술 먹었어. 입 말라. 입 말라. 튀김류 좀 줘봐. 튀김 없으면 그 붕어빵 그거. 붕어빵 그거 만들 때 밀가루 많이 넣어가지고. 틀에 벗어난 거. 바삭바삭한 부분 그거. 밀가루 아저씨한테 버리는 거 그거. 그거 줘봐. 아, 시원하다.